안녕하세요 대제팟입니다 오늘은 빌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몸만 열면 되는데 사람들이 조금 구하는 의식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발전기만 돌리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을 하면 구해줬더니 저는 안 구해주고 지들만 나가요 진짜 깜짝 놀랬네 그냥 아직 살려줬거든요 3명이나 살려줘가지고 전 풀피였어요 풀피 발전기 하나 남고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나가요 그냥 문 밖으로 저 걸려있는데 문 다 열고 와 4명 다 3명을 한 번씩 다 살려줬는데 지들끼리는 서로 또 구하지도 않았어요 저 혼자 힘들게 해서 구했는데 진짜 안 죽은 줄 알았네요 여기에서 친구랑 해야죠 살인마 소리 들릴 것 같은데 먹은 거 아 하그? 줄 보고요 활점이 돌리면서 탱민 쟨 뭐예요 지금 하그인 거 알고 있나? 왜 계속 앉아서 왔다갔다 말하고 안 뽑다니 요번에 데드바이델 레이터가 이게 무료로 풀리면서 약간 그런게 많대요 약간 생존자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못하기보단 뭐랄까 초보? 네 초보를 무시하면 안되는데 여러 타워 들어갔어요 지금 무료로 플레이를 할 수 있대요 갔다가 이제 신규 사람한테 나와가지고 학살망 여기 어딨냐 여기 있냐 동구네요 이번엔 저도 안 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띄웍게 온가 애들이 빨리 오지 발종량 계속 돌려야지 구할 때 최소 두 명 이상 안 가면 안 가려고요 너무 혼자 가니까 답도 없고 그렇죠 어차피 전 주캐가 팽민하고 팽룬하고 킬로래요 두 명이고 생존자는요 50명 찍어서 주캐 버텨어요 얘는 35레비전피 약간 팽만 찍으려고 한거죠 살인많은 킬러 한두 번에 덕고두 높으러 느끼니까 걸어가겠네 여기 캠퍼가 아니네요 걸어가야죠 직진으로 저 따라오나요 설마 아니에요 구하면 되겠네요 지금 너로 하고 다른 애 매그 따라가고 있나봐요 와 진짜 아무도 안 구해주네 아 팽민이다 아 아깝다 씨 야 아 내가 구해주네 회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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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지마 멍청아 지금 저기 쫓아가고 있는데 뭐 굳이 아야 어디가 좀 아휴 진짜 답답하다 아 자리 모자라 씨 고기방패가 되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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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저기있네요 저기있네요 여기 지나갔네요 스크래프트원 다크타플로마냥 왜 저러는 거야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대체 아 그냥 다 걸리게 할까보다 저기있네요 아 아 아 가자 좀 이제, 하나 맞았으면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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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무슨 뭐 토템을 뽀개고 있어요 필요도 없는 거 물론 토템이 이제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히 중요해 보이지가 않죠 아, 발종이 최소 2명이서 돌려야 되는데 지금 혼자 돌리고 있네 빨리 와 횡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놈들아 진짜 답답하듯이 저게 어그로 끌고 있으면 발종이 돌려놔야지 나중에 도망을 어떻게 치는 계속 경찰에만 와라 이런 미친 진짜 뭐 다르냐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3명이 있으면 좋은 점은 뭐하냐 쟤 돌려도 돼 왜 안돌려 뒤에 오고 있어? 끝 아니잖아 오겠네요 이제 지금 얘가 같이 있으면 진작에 끝났어요 이게 바로 트롤이죠 그 운명은 도망가야 돼 이제 점점 피하구요 엄만하면 중간쪽으로 한경이 있긴 한데 아우 저 잘 못했나보네 쫓아가나보네요 뛰어가는거 보니까 자 발전기를 돌려볼까요 여기 누가 돌렸나본데요 자 여기 눈치가 한 명 있네요 태민이 진짜 눈치가 드럽게도 없구요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하는거에요 네 지금 매그가 상당히 잘 피하고 있어요 정보를 농막하고 있네요 있으면 저희는 돌려야죠 무조건 계속 해주는데도 그래도 한데 잘 도망가면은 저희는 시간을 널로 한거니까 얘 지금 밴드가 다 떨어졌구나 이제 근데 얘가 진짜 와세스만 이미 다 돌렸어요 이미 진짜 멈춤한거니까 저거 자기 딴에는 엄청 잘한다 생각할거에요 여기 딱 두개 남아서 구해줘야되는데 우리 히어로인데 그래서 남아서 세개 못 돌렸죠 저기있냐 자 맞죠 자 갑시다 양반아 바로 10 발동 안됐죠 자 자 갑시다 갑시다 양반아 바로 10 발동 안됐죠 자 자 피해주고요 해복 steeds 이래서 따라왔죠 아까 황금 왜 시골 지금 걸어? 걸으면 상관없습니다 걸으면 빨간색깔 안 떠요 띠면 문제군지 항상 자 여기 발전기 하나 돌렸고 중앙에 있는 거 가야겠다 웬만한 갓 쪽이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야? 잘 피하더만 새로 왔는데 좀 피하는 걸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발전기가 뭐 실수만 안 되는 거니까 어 맞았다 저놈 펭린이죠? 빨리 죽어라 나이스 저놈은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저놈은 절대 안 구할 거예요 죽든가 말든가 어디 형 상태가 안 되는데 구석에 두 개 있는데 이것보단 저게 낫겠다 자리 저거 돌리면 되겠다 내가 눈앞에 보여있었죠 문제가 응 돌려 돌려 나이스 저기 자 저기 자 저기 있네요 미친놈이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좋지 않나 지금 지금 좋지 않나 지금 아휴 아휴 호박 알아서 하잖아 잘 빠지 있구만 그럼 돌 빨리 돌려야 돼요 일로 오겠죠 그럼 일로 오겠죠 그럼 오고 있네 안 오네 왔다 돌아가야죠 그냥 죽어라 어 저거 거의 다 돌렸다 아 있어 돌려본다 고생해 저 친구는 불쌍하게 죽게 생겼네 자 여기도 같이 돌리자 빨리 돌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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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죽기 전에 걸리면 죽어 그냥 걔는 근처에 있으면 바로 끝나자 자 여기를 튈 때 저기로 트여야죠 자 저는 이제 발전기를 돌릴 필요가 없어서 숨어지내야죠 저거 너무 뛰면 걸리죠 그래서 나름 하나의 인성열이거든요 아직은 뭐 이제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여기 앉아 발전기 하나 있나보네요 저 몸만 일하면 돼가지고 저걸 또 왜 내려가니 저 다른 쪽으로 가자 여기 문을 막아버렸네 드럼은 그냥 바로 죽네요 문 나가잖아 여기 따라가면 뭔데 저쪽에 제이크파 펭귄은 돌리지도 않더만 저 몸만 열면 되는데 아 진짜 문 열어봤자 포인트도 이득도 없는데 문 여기가 맞는지 확인하고 가야겠다 여기 문 돌려야죠 저는 전 무조건 하 또 떨궈네 괜히 이거 지체하면 또 위험하거든요 서로 돌릴게요 이거랑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약간 쉴 수 없네요 반피네요 근데 팔레트 없어가지고 이제 펭귄은 뭐하는거에요 이 시간에 굴리다 그러나 이쪽도 올겁니다 펭귄이 어디있니 근데 펭귄이 어디있니 근데 펭귄이 어디있니 근데 펭귄이 어디있니 뭐하냐 이거 뭐하냐 이거 노답이다 펭귄이 진짜 뭐하냐 이거 노답이다 펭귄이 진짜 뭐하자 뭐하자 저 멀리 가니까 여기다 돌리죠 지금 목표가 문 여는 거라서 진짜 두 개 다 돌리는 거 말이죠 바로 대인 썼고 물론 저걸은 와가지고 뭐 하면 좋긴 한데 저한테 패널티가 있으니까 팽맨이 저기 근처에 있나봐요 저 따라와나 지금 볼 수 있죠 아까보다 지나간 거 같은데 자 이제 드디어 번호야 지하세기로 가나 보네요 지금 문에 가야겠다 팽맨 진짜 문 앞에 있으면 진짜 쓰레기인데 레전드죠 레전드 완전 쓰레기 자 갑시다 문 앞에 하 결국은 제가 다 죽었죠 조심해야 돼요 이 문자로 천천히 모험할 필요 없어요 여기 패럿도 많죠 일로 올진 모르죠 일단 당장 문 앞에 있는 거 보고 지켜보자 멀리서 보이네 숨어야죠 바로 제가 오픈는 문 두 개였는데 제가 지금 시야가 넓으니까 바로 옆에 있네요 아 큰일났네 갑시다 갑시다 가자 와 진짜 빨리 뚫린다 큰일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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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하나 문을 빨리 열기 바라야겠네 아 나이스 나이스 맞아 죽어라 그냥 실이 없어 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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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안되냐 나이스 그럼 이제 전 문 두개 열 수 있겠죠 잘하면 개구멍도 여기 있고 문 하나 확실합니다 점수만이 얻어서 뭐 딱히 이렇게 구경하고 싶지 않은데 구해줘야죠 젠장 걸렸다 절 죽일수도 있고 안 죽일수도 있고 생일이 불쌍하니까 구해줘야죠 나 다 왔다 이제 오케이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죽이려구 죽고싶어 죽이기 힘들텐데 우와 큰일 났다 왜 이렇게 빨리 와 다 왔죠 야이씨 야이씨 그래서 저거 너무 하잖아 음 안돼 정리 탈출이네요 진정한 하랍인데 문제는 매일 다 죽었어요 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 아 점수는 와박 많이 얻었네요 문 여는게 중요한데 전 오브젝트 풀이구요 도움 주는 것도 풀이구요 도망치는 것도 만땅 25,000자 받았습니다 핸드평 핸드평 진짜 이런 애들이 진짜 못한거에요? 아 그래도 나름 물에도 꽤 많은데 또 이렇게 못한담 간절히 내볼까요? 얘는 뭐야 못찾았어? 아 사슴밖에 없죠 얘는 개구멍을 본거야 아님 문을 본거야 개구멍이 더 가까운데 얘 진짜 싫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혹은 뭐 셀프큐에 엠파시에 뭐 웬만한거 있는건 아 나머지 별로구나 괜찮은 스킬 있는거고 이정도면은 티칭폭 많이 배운거죠 전문폭만 3개인데 어 근데 뭐야 진짜 문으로 나가려는거야? 기어서? 그래서 제가 얘 안구해줬으면 불안을 했죠 거의 다가는데 이렇게 진짜 살인마가 들면 진짜 빡치겠다 바로 지아인데 아오지 행이 어 이야 거의 다갔습니다 거의야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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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인간생니다 얘는 제가 얘 두 번이나 보여줬죠 근데 제가 요번에 그냥 거의 다 한 번씩 다 살려준거 같애요 두 번 살려줄게 물론 제가 좀 맞아주면 좋긴 한데요 1번 안맞아줬어요 와 여기까지 걸어왔 와 여기까지 걸어왔 잊어봤네 사리맞은 문제가 있구나 조심해서 감사합니다